히가시 코엔지 히가시 코엔지 히가시 코엔지 히가시 코엔지 안녕하세요 파크 오늘은 히가시 코엔지 히가시 코엔지 히가시 코엔지 짜잔 오늘 클럽큐에서 공연하고 마지막에 이제 뒤풀이 할 때 친해진 나가이라는 밴드 하는 친구가 오늘 공연을 초대해 줘 가지고 공연 보는게 공부가 되니까 공부도 할 겸 보러 왔습니다 코엔지라고 하면은 약간 음악의 도시라고 온가쿠노 마치 코엔지 라고 하는데 여기 약간 여기도 홍대 같은 분위기에요 그래서 오늘 초대받은 라이브홀로 같이 가도록 하죠 으흠 바로 도착했네 바로 도착했네 여기입니다 센세이션 저희 첫 팀이 친구네 팀이에요 멕시칸에이지 비유아레 5시부터 시작해요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오레시카 몰아떼 낙하다는 친구도 아 아 아 이거를 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등록해야 된다고 하네요 탈락 아멘 엘디 아 이거 이거 여기로 아 네 뺐 네네 이제 세세이션 네 스테이쥬? 네 네 네 파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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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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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깜빡하고 제 이름을 안 적은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입장 드링크 티켓으로 맥주를 일단 먹고 첫 번째 팀이라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차가위 차가위 짜잔 여기는 펑크캐가 많다고 하니까 한번 어떤 음악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주니 이렇게 예 예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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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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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